현김의 왕까지 시작하는 거야 이제? 친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어렸을 때 안 배웠냐? 게임 타이틀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 진짜 왜 이러실까 다들 들어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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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디 있어? 아 잘했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만 아 뭐야 아 진짜 너무하네 열병을 앓다가 잠에서 깨어나니 두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 암레시아 A Machine for Fix 공 틀 때까지 게임 단 소리 지르면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 근데 그때랑 사실 오늘은 많이 다른 게 조명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지금 스태프 지인들이 3명이나 했다면 이 좁은 공간 안에 4명 있기 때문에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어디 가? 어디 가세요? 감독님 아 어디 가세요? 아 나 진짜 아 옛날에 악몽이 아 옛날에 악몽이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수마쇼 근데 여기 아까 왔던 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띠 열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래 노래 소리 좀 줄여줘요 다들 보고 게임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1시간 20분이 늘어나는 마법 물에 나왔네 다른 곳을 찾아보자. 좋은 논란은 연기였다. 스테파나가 숨어있다면? 없구만. 왜? 왜 의자가 흔들리지? 뭔가 길이 하나가 더 나올 것이다. 그렇지, 길이 나왔지. 게임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문이 열리고. 혹은 대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들어가면. 이 게임의 알고리즘을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의자 흔들려. 이 게임 자세는 귀신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석지 않아요, 사실. 열리지, 열리지. 들어갈 수 있지. 무언가가 작동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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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재. 애가 괜히 게임 쪽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변화가 된다. 오! 아, 나 랜턴이 있었지. 뭐지. 아, 나 랜턴이 있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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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소녀가 찾아왔다. 전혀 반갑지 않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게임이에요? 그냥 무서운 게임. 이거 또 망가졌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하나 찾아봐요. 이건 벌이야. 이거 빨리 하나 찾아요. 이거요? 이게 뭔데? 빨리 찾아, 빨리 나 이거. 비디오비도 빨리 찾아요. 나 이거 안 돼. 나 찾아야 돼. 이거 뭐야? 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입니까,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건 없겠네? 이거밖에 안 돼요? 없겠네? 이거가 만져도 있네.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밖에? 진짜 실망이네, 진짜. 게임 이름이 뭔데요? 암넷이야. 암넷? 암넷 말고 암넷이야. 암넷이야? 암넷이야? 자, 이제 오늘의 너의 역할을 내가 정해줄게.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지르지 말고 네. 두 번째로 너 소리를 지르지 마. 누가 봐도 실례가능은 없으세요. 아, 오빠! 아, 소리 질러 어떡해요.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초면에 진짜 미안한데 역사람 먼저 봐도 되냐? 내가 소리 질렀다고? 네. 아, 질렀잖아요. 진짜 왜, 너 초면에 거짓말부터 할래? 자꾸 이제? 아니, 오빠가 소리를 질렀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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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이게 우리야, 그치? 여기서 뭔가 팡 하고 튀어나올 수 있잖아 하는 그런 알고리즘, 게임 알고리즘 말이야. 그럴 거 같아. 그렇지? 오빠야, 수고해. 뭐야? 소리 지르지 않았지? 어... 나 좀 참았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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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오빠, 오빠. 죽었어. 아, 뭐야, 아주 차.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어. 오빠, 괜찮아요. 그냥 빨리 깨면 되잖아요. 작가가 몰래 전달한 왼팔. 오빠,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요? 내가 이 팀 다 진짜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 찍지 마! 성균에 진심이 우러나온다.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 네. 공포 게임. 어, 나 진짜 저도 싫어요. 공포 영화. 저, 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제정신이면 이런 걸 왜 하냐? 얼마나 밝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오빠 지금 연출 된 짓 사신 분. 아휴, 연출... 아아악!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야아악! 아아악!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야아악! 야아악! 연출 왜 하냐? 아하하하핫! 하하하하핫! 하하핫! 몸 게임은 얼마나 진짜? 얼마나 독하면 내가 게임한 내내 왜 뒤에 숨어있다가? 오빠, 디스하지 마요. 진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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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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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아아, 진짜. 아, 뭐야,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 아, 여기서 두 명 나왔어! 뒤에 뭐 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왔나? 우와, 옹츠. 나갈 것 같아, 이거. 아아, 이 노래 너무 싫다. 나 진짜 이런 거를 싫어 꿈에 나올 것 같아 나 진짜 이를 안 물고 내가 소리 안 질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빼놓고 소리 질냐? 내가 요즘에 발성 연습을 많이 했어요 발성 연습을 발성은 집에 가서 해 소리를 앞으로 내는 연습을 했던 짜증 짜증 물론 나빠 올리면 된다 아 됐다 이거 깬 거 아니야? 진짜? 아들 안 구했잖아 아직 아 괴물이 부활했어 애를 살려주기로 했는데 안 지키고 부활한 거지 아 죽었네 어 뭐야 이거 다들 2명 죽었어요 오빠 뭐야 오빠 저는 이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이 뭐야 너 소리만 지르고 12시간에 소리만 지르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오빠 제가 아까 게임 다 도와줬잖아요 야 나 원래 5시 5시 20분 정도에 끝나는 사람이었어 원래 네가 지금 몇 시간 들려나는 줄 알아? 근데 진짜 내가 나보다 겁나는 사람 여기 와서 보내 너는 가는 마당까지 밉상이구나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어 번데기 힘이 구입한 수제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야 에이 진짜 번데기를 작정하고 하는구만 하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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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자 범풍도에 장난하지맞이 다시 나 진짜 아이씨 나이가 믹살인데 장난을 해 현황을 보는 시청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 혼자 게임을 시켜줘 먹을 거죠 출연 요도죠 정말 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꿀이 꿀이 깨게 해줘요 이제 여기구나 끝내자 이제 아비야 수많은 비명 속에 끝까지 왔다 过往 skil 하실 넓 하신 하신 한글시 쵠경 The church had been out, and in that moment, the new century was born. When I was born, I saw the ending of the game in the first time. 제작진들은 이 게임 안에 나오는 돼지처럼 돼지가 될까요? 뭔 소리야? 황새같은 현황이나 퇴근 시간 될 때까지 바로 다음 게임에 이어서 간다고? 아네 끝! 뭐야? 나갈 수 없었다 해 뜰 때까지 다른 게임 엄마가 보고플때 엄마 사자 이거 현황이잖아요 게임을 떠주는 경우가 어딨어 현황 사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나갈 수 없었을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나갈 수 없었을 때 오 이거는 게임이 너무 무서운데.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무서웠다. 아 이거는 암레시아의 비알 바가 아닌데? 아osureいidad. 불아. 아저씨 일어나지 마. 아악 일어나지 마. 목적을 잃고 헤매는 중 진짜 끝이에요 잘 힘들지 마 오늘으로 잘 가면 미안해 내가 여기까지 운전해줄게 수고했어 이 때까지 성균은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미래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그 새벽이 가면 다시 황혼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왜요 왜 들어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발 그런지 엄마요 아니요 어머 eine 无rlo 네 너 지금ох cases 수고ering 여기 또 인터 abrir Kunden 크